에이 이 다시 이 또 나 너 나 에이 이 이어 러 아이 쟤냐 쟤니야, 왜 이렇게 추봐? 와, 쟤나 또 뵈요? 맞쟁이 장교님? 저 때문에 다치신 것 같아서 사과도 드릴 겸 어떠신가 했어요 꽃이 참 예뻐요 꽃을 잘 몰라가지고요 어쩌나 그냥 두면 씻을 텐데 아, 저기 이 꽃 꽂을 만한 거 뭐 없을까? 여김대료 뭐야? 아니야 야 김대룡 제가 케이크 먹고 싶은지 어떻게 아셨어요? 있잖아요 그때 대령님이 칼 빼었을 때 그 사람이 베트남 말 같은 거 했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었어요? 아 그거요? 살려달라고 몰라면서 베트남 공들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?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저기 뭐해요? 그때 잃어버리신 거 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좀 해주실래요? 예? 아 예 제가 오늘 너무 부려먹죠 대령님 아 여기 여기 그때 대령님이 권총 딱 겨누면서 놓아주라고 그럴 때 되게 멋있었어요 제가